반갑습니다. 구호왕사 정은태입니다. 자 형광에센스 시즌2 소개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구성이 놓았는데 일단은 이번 시즌2, 시즌3 이런 것들은 싹 다 EBS 연계 키트라고 보시면 돼 EBS를 싹 반영해서 인제 내용을 만들었거든요. 하나씩 데이별로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1에서 3데이는 나기출 현장 버전이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기출과 겹치지 않는 그런 평가한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고 하루에 문학 3개, 독서 3개가 이제 배치되어 있는데 하다 보면 상당히 좀 힘들 거야. 양이 이제 은근히 많거든요. 제대로 이제 분석해서 가다 보면 본인이 무엇을 이제 어떤 사고로 해서 왜 틀렸는지 그 분석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과정을 여러분이 제대로 하면 시간에 상당히 많이 걸릴 거야. 여러분이 하루에 할 수 있는 거의 최대치를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이미 풀어본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히만 보여준다면 문제가 있잖아. 그죠? 문제가 있고 여기에 지문 분석하는 그 칸이 있어. 이 독서 같은 경우. 여러분이 문제를 풀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 다시 한 번 이 지문을 분석하면서 아 이 지문에 이런 것들을 문제에서 출제하는구나. 지문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이런 것들의 평가를 물어보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분석하는 과정에서 해주셔야 되거든. 그 분석하는 칸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고 해설지를 보면 지문 분석인 샘플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 연구실에서는 이 지문을 이렇게 분석했구나 하고 여러분이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과일식 해설이 딱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고전소설. 이번 6평 봐서 알겠지만 고전소설에서 인물들이 많이 나오면 정말 힘들어요. 화씨, 석씨, 석파 계속 등장하는데 누가 누군지 이걸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 고전소설은 그래서 직접 여러분이 읽고 분석을 해야 돼. 그래야지 능력이 오르거든요. 자 이번에는 시즌2, 시즌3. 여기서는 수특, 수 안에 있는 A급 고전소설들을 이제 넣어놨어. 출제 가능성이 높은 고전소설들을 직접 여러분이 분석하면서 이 능력치를 이제 올리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교제가 되어 있거든요. 자 좀 교제를 좀 크게 볼까. 지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자 문제를 좀 확대해서 좀 봅시다. 자 이쪽으로 좀 가볼까. 지문을 읽고 그냥 OX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평가에 나왔던 OX문제는 당연히 풀고 그 다음에 가리키는 대상이 같은 것끼리 짝지우시오 해서 여러분이 이 호칭을 통해서 인물 간의 관계를 계속 여러분이 분석하는 훈련을 하는 거야. 한 지문 분석한다고 해서 여러분 능력이 바로 올라가진 않아. 근데 이 관곤에 거의 10개 장면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 6권이면 60장면이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하루하루 하면서 계속 여러분의 이제 그 능력치 관계 체크를 통해서 독해하는 그 능력치가 계속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 어휘도 같이 실어놓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 몇 지문? 거의 한 60 지문 정도가 들어가 있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작품이 들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작품이 수능란 나오면 어? 내가 이미 봤던 파트야. 그렇죠? 여러분은 거의 전문을 공부했으니까 여러분이 봤던 파트가 수능란 그대로 나오면 정말 빨리 풀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이 독해훈련을 하면서 이 가져간 독해력 어디 가는 게 아니지? 그렇지? 그걸 통해서 낯선 지문이 나오더라도 빠르게 읽어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키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비이스 스페셜인데 현장에서만 이제 제공하던 EBS 변형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평가원의 트렌드를 반영한 EBS 변형 문제로 전문학 연구실에서 자체 제작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 교육청 문제나 평가 문제를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다 새로 제작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매주 4세트 구성으로 실전 훈련을 하고 수특수한의 문학 변형 문제가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지문, 그 다음에 문제, 해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끝이 아니고 마지막 사관학교 기출 평가원의 시선으로 들어가 있는데 시즌1에서 리트 문제 리트 문제 사실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죠? 장점, 자이무스 존 고난도 지문 구성인데 문제가 좀 과해, 과한 추론을 요구하는 문제 그리고 평가원과 아예 좀 결이 다른 그런 형식의 문제가 이제 문제점인데 이것을 이제 개선을 했죠. 지문은 그대로 가져오고 문제를 아예 평가원식으로 새롭게 구성해서 출제해서 여러분에게 선보였고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따로 이제 그 책으로 따로 낼 정도로 호응이 좋았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이 리트는 좋은 거 다 갖다 썼으니까 사관학교, 사관학교 기출문제 26 지문을 평가원식으로 싹 다 변형해서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어, 리트보다는 살짝 난이도가 이제 사관학교 기출에 보면 리트보다는 살짝 떨어져. 하지만 평가원 분들은 살짝 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독보적인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알차게 구성해놨고 이 보시면 이제 지문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기, 보기도 아예 새롭게 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가원, 최근 평가원 이 트렌드에 맞게끔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쌤은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이미 교재가 나와서 입고까지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할 거는 공부만 하면 돼. 그죠?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구평, 수능에는 좋은 성적 나와야죠. 여러분의 시즌2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기를 응원합니다. 화이팅!